기노키오 기노키오는 아빠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노키오 엄마가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기노키오는 아빠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가 밥도 하고 간찬도 해줬어요 그런데 아빠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기노키오 내 이름은 기노키오야 난 아빠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아빠는 아침만 되면 일찍부터 깨워 나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데 아빠는 자꾸 어린이집에 빨리빨리 가라고 그래 아이 힘들어 아이 힘들어 그래 어 닦아자 오늘도 아빠가 이빨 닦았느냐고 그러면은 닦았다고 그래야지 아이 이빨 닦기도 싫어 무슨 말이야 기노키오야 아 기노키오 어디 갔어 아이고 우리 기노키오 아니 기노키오야 어디 갔어 아빠는 어린이집에 가야지 아 기노키오야 아 기노키오 어디냐 여러분 기노키오 못 봤어요 기노키오 어딨어요 예 어디 있어요 기노키오가 보이네 우리 기노키오를 찾아야 되는데 기노키오 어디 있어요 기노키오 여기 숨어있었구나. 나와 나와. 아빠 또 어린이집에 가자고 그러는 거죠? 그래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듣고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놀다 와야지. 난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데. 아 그러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너 오늘 아침에 이빨 닦았어? 닦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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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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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이 코가 길어졌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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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코가 왜 이렇게 길어졌지? 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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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오오오오오오오우 에이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져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어요. 피노키오야. 이빨 닦았니? 네 닦았어요. 응? 오늘 아침에 이빨 치카치카 했어요. 했 어요. 어디? 어? 코가 더 길어졌네. 어? 코가 더 길어졌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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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길어졌다. 코가 길어졌다. 코가 길어졌어요. 그러면 코를 짧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떡하면 코가 짧아져요? 응.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요. 어떡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젠 안 그러겠어요. 이젠 안 그러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봐. 잘못했어요. 이젠 안 그러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응? 어? 코가 이뻐졌네요. 박수.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어요 아빠.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난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그럼 어린이집에 가자. 아유 큰일 났네. 왜요? 아유 내가 가스 불을 켜 놓고 나왔어요. 응? 가스 불 끄고 나올 테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아빠가 여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돌아다니면 안 돼. 그 자리만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어. 근데요 아빠 가만히 있어. 아빠 가만히 있어. 아빠가 올 때까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돌아다니면 이 저 길 잃어버리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 이 자리에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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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만 있어야지 돌아다니면 저희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뻔. 기록효야. 아저씨. 아저씨 누구세요? 야. 기록효야. 우리 놀러 가자. 안 돼요. 아빠가 여기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서커스 다니고 왔어. 서커스 다니고? 너. 서커스 구경하고 싶지 않니? 어? 서커스가 뭔데요? 아주 재밌어. 그래도 아빠가 여기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아빠가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요. 괜찮아. 아저씨 따라서 놀러 가자. 내가 맛있는 마이구미 줄게. 어? 어? 마이구미다. 맛있겠다. 어? 어? 맛있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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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왜? 아니. 여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디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길 잃어버려요. 가만히 있을게요. 어? 아? 마이. 맛있는 마이구미. 아 그러면 여기 이쁜 사탕이야. 어? 사탕이다. 어? 불이 번쩍번쩍번쩍한다. 이거는 먹어.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빠가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헤헤헤. 그러면 이건 어때? 어? 어? 이거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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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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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장난감이다. 어? 돌고래 장난감. 고장났다. 안 나온다. 에이 왜 안 나와. 이거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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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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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뭐에 대체 했으니까. 자. 우리 저기 놀러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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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여러분. 이 아저씨 따라가면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위험해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 따라서 갈래요? 아니요. 아니요. 얼마나 재밌어. 재밌잖아. 이거 봐. 어? 어? 정말?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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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응. 그럼 여기 이건 어때? 어? 돈이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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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 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와. 어? 어린이 여러분. 이 아저씨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돈 가지고 싶어. 그래. 나 따라오면 돈 줄게. 돈 줄게. 어? 피노키오는 아빠가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그만. 아. 아. 아빠의 말을 안 듣고. 자리를 떠났어요. 아.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요. 큰일 나요. 자. 우리 어린이들이 피노키오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도와주세요. 시작. 도와주세요. 아니. 목소리가 없어요. 다시 크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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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얘기다. 응? 나는 군토경찰서의 김승경이야. 오늘 어린이가 하나가 없어졌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름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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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노키오라고 하던가? 오늘 이 피노키오를 붙잡아간 나쁜 아저씨를 내가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나쁜 아저씨가 어디있는지 손가락으로 가르쳐주셔야 돼요. 음. 자. 이 나쁜 아저씨 어디있어요? 어?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있다. 어? 뭐야. 어? 어디갔지? 어디갔어요? 어디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르쳐봐요. 아. 저 밑에 있다. 저 밑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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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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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다 경찰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를 불러가지고 우리 경찰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또 누가 도와주세요 를 불렀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나쁜 녀석들을 붙잡아 가겠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나쁜 늑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자 늑대 어디 있어요 윽 사장님 어 저흥이 아 놀랍데 어디 있어요 위야래 우리 아 이제 어디갔지? 아니, 너께가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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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지구휘회장! 야! 아우, 웃겼다. 너께 어디있어요? 나무 앞에! 나무 앞에! 나무 앞에! 찾았다! 나무 앞에! 너! 너께 일어나! 아이고, 왜이렇게요? 니가 피노키오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지? 으흐흐흐, 잘못했어요. 하하하하 이 나쁜 능대를 붙잡아 가겠어요. 다같이 박수! 하하하하 우리 어린이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도와줄거에요? 네. 야! 흔히 났네요. 피노키오를 구해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네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될거 같아요. 다같이 한번 도와주세요. 시작!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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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여러분 어디 피노키오가 안보여요? 피노키오가 어디 가는지 알아야되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어디갔어요? 에? 여러분 피노키오 어디있어요? 여기있다! 우리 앞 피노키오야 일어나 일어나! 오오오! 오오오! 야! 여기있었구나! 아유! 어서 일어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되겠다! 자! 이걸 붙잡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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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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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피노키오 이제부터는 아빠 말대로 해야돼! 돌아다니면 안돼! 혼자 돌아다녀도 안되고 그리고 누구 따라다녀도 안돼요! 알았어요! 이제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자! 우리 피노키오 이제부터는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기로 했어요! 다같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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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